2020년 목사고시 교회사 고대교회사 1. 개요 그리스도교는 역사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특별한 방법으로 인간의 역사 속에 참여하신다는 의미에서 그렇다. 역사 속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들은 교회라는 이름의 공동체를 이루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교회는 어떻게 오늘날 온 세계로 확장될 수 있었을까? 역설적이게도 그리스도교회의 복음을 온 세상으로 확장시킨 1등 공시는 박해였다. 박해로 인해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로부터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전해진 것이다. 박해로 인해 그리스도교가 로마 제국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되자 주목을 받게 되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교는 약 300여 년에 걸친 오랜 기간 동안 또다시 박해의 대상이 되었다. 로마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기존 체계를 잠식하고 로마의 가치들을 위협한다고 느껴 그리스도교를 즉대시하였고 로마 황제들은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을 희생양으로 삼기도 하였다. 교회사에서는 로마에서 5세기부터 일어난 박해의 횟수를 10번으로 간주해왔다. 박해를 주도한 황제는 네로, 도미티아노스, 트라이아누스, 하드리아노스,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 세프티미우스 세베루스, 맥시미누스, 데키우스, 발레리아노스, 디오클레티아노스이다. 2. 주요 인물 1. 네로와 그리스도인들 기원 후 54년에 로마 황제가 된 네로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대표적인 황제였다. 그는 64년에 발생한 로마 대화제를 수습하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았다. 2. 도미티아노스, 트라이아누스, 그리고 이그나티우스 1세기 말이여 도미티아노스 황제는 자신을 신이라고 주장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주장을 거부하고 황제 숭배를 거절했다. 이로 인해 또다시 박해가 심해졌고 이때부터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지하로 숨어들어가 카타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도미티아노스의 뒤를 이은 트라이아누스 황제도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금지시키고 황제 숭배를 강요하면서 그리스도교를 탄압했다. 이때 사도 요한의 제자이자 안티오케이아의 감독인 이그나티우스가 순교하게 된다. 3.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와 폴리카르포스 명성록의 저자 아우렐리우스 황제도 그리스도교를 핍박한 사람이었다. 이때 유명한 변정가였던 유스티누스와 서리르나의 감독 폴리카르포스가 순교했다. 4. 데키우스와 오리게네스 249년 황제가 된 데키우스는 로마가 옛 영광을 상실하게 된 것이 로마의 옛 신들을 저버린 탓이라고 믿었다. 따라서 그는 제국 전역에 옛 로마의 신들을 숭배할 것을 명령했다. 그로고는 로마의 이방신들에게 예배한 자에게만 증명서를 발급했다.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옛 로마의 신들을 숭배하든지 증명서를 뇌물로 구입하든지 신앙을 지키든지 선택해야만 했다. 데키우스가 죽은 이후에 신앙을 저버리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다시 받아들여야 하는가의 문제로 교회에 내분이 일어났다. 데키우스의 박해 때 순교한 사람 중에 알렉산드리아의 오리게네스가 있다. 오리게네스는 6개 언어 대조성서인 헥사플라를 편찬했고 당시 그리스도교에 대해 가장 비판적인 논객이었던 켈수스를 반대하는 켈수스 논박서라는 변정서와 제1원리라는 조직신학서를 저술하기도 한 신학자였다. 3. 의 하나님의 섬리는 우리를 뛰어넘는다. 박해가 오히려 복음 전파의 수단이 되리라고는 누구도 생각지 못했지만 사실 그리스도교는 박해를 통해 단련되고 확장되고 영적인 힘을 길렀다. 어떠한 선전도 박해보다 더 그리스도교의 전파에 기여하지는 못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박해 속에서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교 믿음의 능력을 입증했다. 로마 제국의 칼의 위협 앞에서도 폭력 혁명이나 육체적 저항으로 맞선 것이 아니라 담담히 십자가만을 내세운 채로 진리에 대한 신념과 도덕적 장렬함으로 순교라는 영광의 멸류관을 얻었다. 2. 이단과 정통 1. 개요 이단이라는 용어는 그리스 하이레시스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중대한 교리에 반대해 거짓 교분을 고집하면서 정통신앙에서 일탈하는 것을 뜻한다. 그리스도교 정통신앙은 이단과의 투쟁 과정에서 더 굳건히 확립되었다. 초대교회 교부들은 당대의 이단들과 투쟁하는 과정에서 두각을 나타낸 사람들이었다. 교회사에서 제1차 에큐메니칼 공의회로 모인 니케아 공의회 이전에는 이단에 대한 처벌이 교회 차원의 처벌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나 니케아 공의회 이후 교회와 국가가 연합하기 시작하면서 국가 권력이 나서서 재산을 몰수하고 추방하고 심지어 사형에 처하는 세속적인 처벌까지 이단들에게 가해지게 되었다. 2. 주요사건 및 인물 1. 영지주의의 등장과 교회의 대응 초대교회의 이단 중에서 영지주의보다 위험한 것은 없었다. 영지주의란 지식을 의미하는 그리스 그노시스에서 나온 말이다. 영지주의자들은 정통교회에서 말하는 피상적이고 맹목적인 지식에 대한 신앙으로서가 아니라 영적인 지식을 섭득할 때에라야 참된 진리에 이를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었다. 영지주의는 1세기 말 지중의 연안의 종교와 철학사상들의 절충을 통해 만들어진 일종의 사색종교였다. 그 중에서 플라톤 사상은 영지주의자들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이상세계와 물질세계를 대립시키는 유언론적 견해는 플라톤 철학과 연관이 있으며 이처럼 영지주의는 당시에 여러 종교와 철학을 버무려 만든 사변적 혼합종교였다. 영지주의가 그리스도교회에 위협이 된 가장 큰 이유는 그리스도교회의 중요한 교리인 성육신을 부정했기 때문이다. 영지주의자들은 영혼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는 이월론적인 태도를 취했기 때문에 선하신 그리스도가 물질적인 육체를 지닌 인간이 될 수 없다고 믿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예수가 육체를 입은 것처럼 보일 뿐이지 실제로는 육체를 지닌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것을 가현설, 도케티즘이라고 부른다. 또한 영지주의는 그리스도교회의 창조론을 부정했다. 악한 물질세계를 창조한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데미우르고스라는 저급한 신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에게는 오히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라고 한 뱀이 구속자였다. 물질과 육체를 악한 것으로 보는 영지주의자들은 상반된 두 가지 방향으로 나아갔다. 첫째는 극단적 검역주의다. 육체는 영혼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에 육체의 격정들을 철저히 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극단적 방종이다. 육체는 본질상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정욕대로 버려두어도 상관없다는 해석인 것이다.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영지주의에 맞서 무엇을 믿고 무엇을 믿지 말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치고 고백할 필요를 절감했다. 그래서 신앙의 표준이 될 신앙고백이 나오게 됐다.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은 이때 확정된 것이다. 초대교회는 신앙고백을 통해 하나님이 물질세계를 창조하셨다는 것.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태어나셨으며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몸이 부활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교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였다. 초대교회에 만들어진 또 다른 중요한 신앙고백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325년 작성된 니케아신경이다. 서방교회는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암송하지만 동방교회에서는 지금도 니케아신경을 암송한다. 이처럼 초대교회는 이단에 맞서서 혹은 교회의 내분에 대응해서 개인과 공동체가 믿는 바를 신앙고백으로 제시함으로써 교회를 세워갔다. 2. 마르키온 주의의 등장과 교회의 대응 2세기에 나타난 마르키온은 최초의 이단자라고 불릴 만큼 초대교회에 실질적인 위협을 가한 인물이었다. 그는 분명 영지주의 계열에 속한 사상가 중 하나였지만 그리스도교 신앙의 표준이 되는 성설을 자기 마음대로 취사 선택함으로써 그리스도교의 토대를 심각하게 뒤흔들었다는 점에서 영지주의와는 달랐다. 마르키온은 율법과 복음을 날카롭게 분리시켰다. 그는 율법을 담고 있는 구약성설을 철저히 배격하고 복음을 제대로 표현하고 있는 신약성설 중에서도 누가복음과 바울의 편지 10권 로마스,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스, 에베소서, 빌리포스, 골로세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빌레몬서만을 받아들였다. 마르키온은 율법과 복음을 대립적으로 보면서 구약성설 전체와 신약성설 일부를 경전에서 제외시키려고 한 최초의 인물일 것이다. 마르키온은 구약의 창조자와 신약의 하나님은 서로 다른 존재라고 주장했고 율법에 반대하면서도 엄격한 검역생활로 자신을 다스렸다. 마르키온 주의자들이 누가복음과 바울의 서심만을 신앙의 표준인 성수로 받아들이고 다른 것들은 배격하면서 초대교회 안에서도 혼란이 일어났다. 그래서 교회는 마르키온 주의에 맞서 정경을 확립했다. 교회는 사도성, 보편성, 영감성을 원리로 하여 신앙의 표준인 정경을 확립했다. 구약성설 39구는 90년 얌니아 회의에서 이미 정경으로 확정되었다. 대체로 200년경에 신약성서 정경이 정해졌지만 신약성서 27건이 정경으로 확정된 것은 397년 제3차 카르타고 회의에서였다. 이와 같은 정경의 확립을 통해 교회는 이단들의 확장과 침투를 막고 신앙의 표준을 세워나감으로써 교회를 던던히 세워간 것이다. 3. 몬타누스주의의 등장과 교회의 대응 몬타누스주의자들은 그리스도교의 교리 안에서 보다 철저한 윤리와 이상의 집착한 분파에 속했다. 무엇보다도 몬타누스와 그 추종자들은 교회의 권위와 시도력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그들은 성령이 주신 은사에 기초한 카리스마적인 지도력을 주장했다. 몬타누스는 감독의 임명과 안수에 의해 권위가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 시도력이 주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것은 기존의 교회 조직과 위계를 전면 부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몬타누스주의의 대응에 교회는 권위의 문제를 다루었다. 교회는 객관적이고 분명한 권위와 기준이 필요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정경이었다. 초대교회가 성령의 역사를 부인한 것은 아니지만 교회의 질서를 잡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확실한 신앙의 표준인 잣대를 곧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를 가져야만 했다. 초대교회는 교회의 조직을 정비하고 시도력을 강화함으로써 무분빌하게 권위를 주장하는 시도들을 막고자 했다. 이때부터 교회의 위계적인 직제가 자리를 잡아갔고 특히 교회의 권위를 옹호하기 위해 사도전성 혹은 사도개성이론이 등장했다. 로마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사도전성이란 12사도가 예수로부터 받은 권위를 최초의 주교들에게 전하고 그 이후로 역사적으로 중단됨이 없이 계속해서 그 직책의 유효성이 전해지고 있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사도전성이론은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정리하고 결정할 권리가 교회에 있다는 것을 뜻한다. 3. 의 이당과 분파의 문제는 교회사에서 항상 있어 왔다. 1, 2세기에 등장한 영지주의, 마르키온주의, 몬타노스주의는 그 형태를 달리하면서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그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나 이런 도전들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면서 오히려 그리스도교회 교회는 더욱 든든히 세워졌다. 이것은 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시며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기에 가능했다. 3. 논쟁 1. 주요 인물 1. 키프리아누스 노바티아누스 249년 로마 황제가 된 데키우스는 제국 전역에 옛 로마 신들을 숭배할 것을 명하고 그 신들을 숭배한 사람들에게 증명서를 발급했다. 초대교회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가혹한 칼의 박해에 대항하여 십자가의 순교정신으로 맞섰지만 더 많은 수의 그리스도인들은 박해에 굴복해 신앙을 저버렸다. 데키우스의 박해는 오래가지 못하고 251년에 끝났지만 이 2년간의 박해로 인해 초대교회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는 데키우스의 박해 때 신앙을 버린 사람들을 다시 교회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로 교회에 큰 내분이 생긴 것이다. 키프리아누스와 같은 사람은 비록 변절한 사람일지라도 회개를 하면 관용을 베풀어 교회의 교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자고 했다. 그는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으며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바티아누스는 이 문제에 대해 보다 엄격했다. 그는 용서하는 사랑도 중요하지만 교회의 순수성이 더 중요하다고 보았고 따라서 배교자들을 교회에서 축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 고백자들과 배반자들 디오클레티아누스는 황제 승부의 이데올로기를 강화했다. 이 정책의 일환으로 그는 303년 로마 제국 전체에 걸쳐 그리스도교회에 대한 박해를 단행했다. 데키우스의 박해가 끝난 뒤에는 변절한 그리스도인들을 교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는 문제로 교회의 내분이 일어나더니 디오클레티아누스의 박해가 끝난 뒤에는 로마 칭령에 따라 성설을 넘겨준 성직자들을 다시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되두되었다. 배교자들에게 엄격한 권증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강경파들과 관용을 베풀 것을 주장하는 온건파들 사이에 분열이 일어났다. 박해의 시기에 고난을 견디고 신앙을 지켜낸 고백자들은 성설을 넘겨준 배반자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다. 이 와중에 카이킬리아누스가 312년 카르타고의 새로운 감독으로 선출되었는데 고백자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카이킬리아누스에게 안수한 3명의 감독 중 한 사람인 펠릭스가 배반자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강경파인 고백자들은 배교환 성직자가 행한 안수는 효력이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카이킬리아누스 대신에 마요리누스를 새로운 감독으로 선출했으며 그가 죽은 뒤에는 도나투스를 감독으로 세웠다. 이리하여 이들은 도나투스주의자들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다. 도나투스주의는 초대교회에 큰 논쟁과 분열을 불러일으켰다. 3. 인효론과 사효론 과연 배교환 감독이 행하는 안수와 성례가 효력이 있는가 하는 문제를 두고 신학적 논란이 일어났다. 도나투스주의자들은 성사의 유효성이 그것을 시행하는 사람의 자격과 가치에 달려있기 때문에 배반자들이 행한 성례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카이킬리아누스 지지자들은 성사의 효력은 그것을 행하는 사람의 자격 여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성사 자체에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만일 안수나 세례나 성만찬의 효력이 그것을 베푸는 사람에게 달려있다면 신자들은 자신이 받은 성사의 유효성에 대해 계속 회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성사를 행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효력이 좌우된다는 도나투스주의자들의 이론을 인효론이라고 하고 성사 그 자체에서 효력이 발생한다는 주장을 사효론이라고 한다. 이후에 아우구스티누스는 사효론을 지지하면서 도나투스주의자들의 인효론을 반박했다. 4. 도나투스파와 가톨릭파 아프리카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도나투스주의자들이 세력을 확장시켜갈 수 있었던 데는 교회의 순수성에 대한 열망 외에 또 다른 요인이 있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지역적이고 사회적인 배경에서 비롯되었다. 도나투스주의자들은 주로 누미디아와 모리타니아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었으며 카이틸리아누스 지지자들은 카르타고 주변 지역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 누미디아나 모리타니아는 농경지대로 아프리카의 토착 전통을 유지하는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지역이던 반면에 카르타고는 로마화된 도시로 상업을 통해 이익을 얻는 상류계층들이 모여있는 로마 총동력이었다. 어떤 측면에서는 이런 사회 경제적 차이가 신학적 차이보다 더 중요한 분열의 원인이었을지 모른다. 도나투스파 교회는 하층 농민을 중심으로 한 아프리카 민족주의 정서에 근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화된 카르타고의 상류 그리스도인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카이틸리아누스에 대해 처음부터 호의주길 수가 없었던 것이다. 도나투스파 교회는 신학적 차이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사회 경제적 차이로 인해 아프리카 북부지역에서 로마 카톨릭 교회보다 더 큰 세력을 형성하게 되었다. 2. 의 도나투스파 논쟁은 교회가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서나 직면하게 되는 실존적 갈등을 다룬 것이었다. 거룩함과 순수함을 강조할 것인가 아니면 사랑과 용서를 강조할 것인가 옳다고 믿는 바를 위해 분리를 감수할 것인가 아니면 보편적인 일치를 위해 인내하며 절충할 것인가에 관한 논쟁이었다. 도나투스파 논쟁은 16세기에 와서 재세례파 논쟁으로 재연되었다. 재세례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세례란 스스로의 결단으로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이 받아야 하는 성례이고 교회란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이며 교회는 국가 권력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따라서 이들은 아무런 의식도 없이 받은 유아세례는 참된 세례가 아니기 때문에 성인이 된 이후에 자기 스스로의 입으로 신앙을 고백한 다음 다시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교회는 진정으로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의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죄인들은 교회 공동체에서 추방해야 한다고 믿었다. 이런 주장들은 모두 도나투스주의자들의 입장과 괴를 같이 하는 것이다. 그러나 루터, 처빙글리, 칼뱅과 같은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은 세례란 인간의 결단에 따른 결과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은혜의 산물이기 때문에 유아세례라 할지라도 참된 세례이며 따라서 제 세례를 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오직 거룩한 사람들로만 구성된 교회는 천국에서나 있을 수 있고 이 땅에 존재하는 가시적인 교회 안에는 알곡과 더불어 가라지도 있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아우구스티누스가 도나투스주의자들을 반대하면서 이 땅 위의 교회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있는 혼합된 몸이라고 주장한 것을 재확인하는 것이다. 4. 콘스탄티누스 1. 개요 교회 사이 인물 가운데 콘스탄티누스만큼 그 평가가 극명하게 나뉘는 사람도 드물 것이다. 콘스탄티누스가 언제 출생했는지는 정확하지 않다. 아마도 그는 육군 장교인 클라비우스 콘스탄티우스와 그의 아내인 헬레나 사이에서 272년에서 288년 사이의 어느 해에 태어났을 것이다. 당시 로마는 한 사람이 다스리기에는 너무나 광활한 영토였기 때문에 크게 동과 서로 나누고 각각의 지역을 정제와 부제 두 사람이 통치했다. 따라서 로마 전체를 통틀어 모두 4명의 황제가 있었다. 이 시기를 사두정치체제의 시기라고 부른다. 콘스탄티누스의 아버지 콘스탄티우스는 서로마의 정제인 막시미아누스 밑에서 부제가 되었고 이때 막시미아누스의 딸과 결혼하기 위해 헬레나와 이혼한 것으로 보인다. 어린 콘스탄티누스는 동로마의 정제인 디오클레티아누스의 궁정으로 보내줘서 그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이후 로마의 정치권력은 매우 불안정하였고 4명의 황제 사이에 반목과 권력 다툼이 치열하게 일어났다. 그 와중에 콘스탄티우스는 서로마의 정제가 되었다가 곧 황제의 자리에서 축출된 뒤에 아들 콘스탄티누스와 함께 잉글랜드 북부지역 원정에 나섰다. 콘스탄티누스가 에보라콤에서 306년에 사망하자 콘스탄티누스는 병사들에 의해 후임 황제로 옹립되었다. 그 후 312년 그는 서로마의 정제였던 막센티우스를 밀비우스 다리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물리침으로써 서로마의 유일한 황제가 되었다. 2. 주요사건 1. 밀라노 칭령 313년 콘스탄티누스는 막센티우스를 무찌른 직후에 숱한 정치적 현황과 통치권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메디올라눔 지금의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동로마의 유일한 황제인 리키니우스를 만났다. 이 회담에서 타협의 산물로 얻은 성과가 이른바 밀라노 칭령이다. 이 칭령의 골자는 그리스도교에 대한 관용을 확대하고 그리스도교를 박해하던 시절에 몰수한 사유 및 공유재산을 모두 되돌려준다는 것이었다. 콘스탄티누스가 교회와 성직자의 재정적 법률적 특권을 보장하고 로마 시민이 마땅히 제외하는 세금 및 부역의 면제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모욕하는 다양한 관습과 법령을 폐지한 것도 이 시기였다. 그는 그리스도인 노예들의 해방을 촉진했고 교회의 유산을 기정하는 행위를 합법화했으며 일요일을 국정 공휴일로 공포하였다. 밀라노 칭령을 통해 마침내 로마 제국에서 그리스도교에 가해졌던 기나긴 박해가 종식된 것이다. 2. 도나투스 논쟁 로마 제국의 속주인 북아프리카에서 도나투스 논쟁이 불거지면서 그리스도교 내에 큰 분란이 발생했다. 도나투스 주의자들이 이전의 박해시에 변절한 사람들을 다시 교회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함으로써 교회 내에 분열이 일어난 것이다. 도나투스 주의자들은 로마 교회로부터 박해를 받자 이 문제를 콘스탄티누스에게 호소했다. 콘스탄티누스는 도나투스 주의자들에게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가 가장 걱정한 점은 교회가 분열되면 로마 제국도 분열될 것이고 결국 그리스도교의 신이 로마 제국과 콘스탄티누스 자신에게 징벌을 내릴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콘스탄티누스는 평화와 화해를 처우선 과제로 삼았으며 진정한 종교를 전파하는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이며 황제의 지위를 바람직하게 이용하는 길이라고 확신했다. 3. 아리우스 논쟁 도나투스 논쟁보다 더 심각하게 교회를 분열시킨 것은 아레이오스 논쟁이었다. 4. 아렉산드리아의 사제 아리우스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무로부터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아들이 존재하지 않는 때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버지와 아들은 동일한 본질이 아니라 유사한 본질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알렉산드리아의 주교 아타나시오스는 아들은 무로부터 창조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나신 분이며 시간 이전의 영원부터 계신 분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아버지와 아들은 유사한 본질이 아니라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했다. 하나님과 예수가 동일 본질이냐 호모 우시오스이냐 유사 본질이냐 호모 이 우시오스이냐가 쟁점이었다. 단지 이오타 하나 차이 때문에 교회 전체가 분열의 위험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콘스탄티누스는 제국 내 주교들을 니케아로 불러들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고 이렇게 해서 역사적인 니케아 공의회가 325년 6월 19일 황궁에서 개최되었다. 니케아 공의회에서 그리스도는 나아진 것이지 창조된 것이 아니며 아버지와 아들은 동일한 본질로 되어 있다. 라고 선포한 니케아 신경이 발표되었다. 3. 의 콘스탄티누스는 정치사회 문화 종교 모든 부분에서 중요한 업적을 이루어낸 탁월한 황제였다. 과히 콘스탄티누스 대제라고 칭할 만한 업적을 이루었다. 특별히 그리스도교와 관련해서 보자면 그는 최초의 그리스도인 로마 황제였으며 313년 밀라노 칭령으로 그리스도교를 공인하여 로마 제국의 종교로 만들었고 예수의 무덤이 있던 자리에 성묘 교회를 짓는 등 수많은 예배당을 건축했으며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였고 도나투스 논쟁이나 아리오스 논쟁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자임했으며 325년 니케아 공의회를 통해 교회 전체 회의를 소집하여 주도했고 330년에는 콘스탄티노프를 새로운 수도로 정하여 비잔틴 운명을 일구어냈다. 이런 수많은 공로 때문에 동방정교회에서는 그를 어머니 헬레나와 함께 성인으로 추대하여 성 콘스탄티누스로 부르며 5월 21일을 축일로 정하여 공경하고 있다.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도 정교회와 마찬가지로 5월 21일을 축일로 정하고 콘스탄티누스를 성 콘스탄티누스 대제로 칭하면서 성인으로 공경한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콘스탄티누스 때부터 국가와 교회가 결합됨으로써 교회가 본래적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타락하였으며 국가에 종속되기 시작했다고 비판한다. 교회가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오게 되면서 특권과 특혜를 누리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이름뿐인 위선적인 그리스도인이 양산되었고 가난과 십자가의 정신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이는 국가와 교회의 관계는 무엇이며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오래된 질문을 다시 숙고하도록 만든다. 5. 아우구스티누스 1. 개요 교회의 역사를 통틀어 아우구스티누스만큼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인물은 없다고 해도 결코 과장이 아닐 것이다. 그는 히포공의의 393년에서 성서가 현재의 형태로 확정되도록 힘썼다. 또한 교회의 기초가 되는 신학적 저수를들을 내어 놓음으로써 안셀무스나 아키나스와 같은 중세 스콜라 신학자들의 아버지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루토와 칼뱅을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종교개혁의 첫 선구자라는 칭호가 그에게는 결코 어색하지 않다. 어떤 교부도 아우구스티누스만큼 중세 카톨릭 교회의 체계에 유익을 끼치면서 동시에 보금적인 종교개혁을 예비하지는 못했다. 2. 주요 사건 1. 아우구스티누스의 생애 아우구스티누스는 354년 11월 13일 북아프리카의 작은 도시 타가스테에서 이교도인 아버지 파트리키우스와 그리스도교인 어머니 모니카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이교와 그리스도교의 투쟁을 몸에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젊은 시절 아우구스티누스는 유교계에 빠진 방탕한 생활을 하였고 유언론적인 세계관에 기초한 만이교에 깊이 빠져 이후 9년간이나 이 종파에 몸 담았다. 그런 와중에도 수사학 공부에 몰두하여 동료들 중에서 두각을 드러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카르타고에서 공부를 마친 뒤 375년 고향인 타가스테에서 1년쯤 수사학을 가르치다가 다시 카르타고로 돌아가 그곳에서 수사학 교사로 일했다. 이후 383년 카르타고를 떠나 로마로 가서 1년쯤 머물다가 384년에는 밀라노로 가서 수사학을 가르쳤다. 밀라노에서 그는 자신의 일생에 결정적인 역량을 준 암브로시우스 감독을 만나게 된다. 암브로시우스의 설교와 신앙적 확신은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 안토니오스의 정기, 바울의 서신서들과 함께 아우구스티누스를 회심시키는 중요한 동기가 되었다. 마침내 아우구스티누스는 32살이 되던 386년 밀라노의 한 정원에서 회심을 경험한다. 그는 33살이 되던 387년 부활절에 암브로시우스에게 세례를 받았다. 391년 아우구스티누스는 수도군의 일 때문에 고향에서 멀지 않은 히포를 방문하게 된다. 여기서 그는 당시 히포의 감독이던 발레리우스의 강권에 의해 사제 안수를 받고 395년에는 히포의 감독으로 성비를 받는다. 그리하여 430년 8월 28일 76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아우구스티누스는 35년 동안 히포의 목회자로서 의무를 다하는 한편 마니교주의자들, 도나토스주의자들, 펠라기우스주의자들과 논정을 하고 고백록, 사미일체론, 하나님의 도성을 비롯한 수많은 책을 저술함으로써 교회사에서 영원히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다. 2. 마니교주의자들과의 논쟁, 신론과 창조론 확립, 페르시아의 마니에 의해 창시된 혼합주의적 종교인 마니교는 그리스도교로부터는 구세주로서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불교로부터는 검역적인 성녀들의 질서를 그리고 페르시아 종교로부터는 성과 악의 유언론을 채용하였다. 마니교도들은 물질계를 창조한 악한 신과 영혼을 창조한 선한 신이 있다고 믿었고 역사는 어둠과 빛의 투쟁이라고 생각했다. 특별히 그들은 인간의 운명이 별들에 의해 좌우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천문학과 점성술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하지만 천문학과 점성술의 모순을 발견하고 당시 유명한 마니교 지도자였던 파오스투스와의 토론에서 실망하면서부터 아우고스티누스는 마니교의 공허한 찌꺼기들에서 점차 벗어났다. 그는 물질은 악하기 때문에 피조세계 역시 악한 것으로 간주한 마니교의 주장을 반박하고 피조세계가 하나님에 의해 무로부터 창조된 선한 것이라고 밝혔으며 그들의 숙명적인 이원론을 배격하고 영적인 세계와 물적인 세계 모두를 주장하시는 한 분 하나님에 대해 가르쳤다. 3. 도나토스주의자들과의 논쟁, 교회론과 성례론, 확립 아우고스티누스는 도나토스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완전한 자들로 이루어진 공동체로서의 교회 개념을 비판하면서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섞여있는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옹호하였다. 가라지를 마지막 추수 때까지 뽑지 말라는 주님의 교훈은 교회 안에서 온전하지 못한 성도들을 끝까지 사랑으로 끌어안고 교회의 통일성을 지켜나가야 할 당일성을 아우고스티누스에게 확인시켜주었다. 그리고 아우고스티누스는 세례와 성만찬의 효력은 그것을 짐례하는 사람들의 도덕적 자격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성례 그 자체에서 발휘된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4. 펠라기우스주의자들과의 논쟁, 죄론과 은총론, 확립 펠라기우스주의는 영국 태생의 펠라기우스에게서 유래되었다. 펠라기우스는 인간이 아담의 원제를 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인간은 선도 악도 행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은혜는 본래 인간 혼자의 힘으로 이룰 수도 있는 것을 좀 더 쉽게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런 주장은 하나님의 언총이 유용하기는 하지만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며 인간의 원제를 부인하는 심각한 결과를 낳았다. 아우고스티누스는 이런 펠라기우스의 견해에 반대하면서 인간의 죄의 심각성과 하나님의 언총의 절대 필요성을 주장했다. 펠라기우스는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생각했지만 아우고스티누스는 하나님은 스스로 도울 수 없는 자를 돕는다고 믿었다. 아우고스티누스는 우리 자신 안에는 우리를 구원할 만한 아무런 힘이 없다고 확신했다. 만일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리석음으로 끝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과분한 선물이며 우리는 그 선물에 대해 감사할 수 있을 따름이다. 5. 이교도들과의 논쟁 종말론과 국가론 확립 410년 스고트족의 알라리크가 군대를 이끌고 와서 로마를 약탈하는 일대 사건이 일어나자 이교도들은 로마가 고대의 신들을 버리고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에 답하기 위해 아우고스티누스가 쓴 책이 바로 하나님의 도승이다. 아우고스티누스는 413년에 이 책을 쓰기 시작해 13년이 지난 426년에야 전체 22근으로 완성했다. 1권에서 5권은 이교의 신들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주장을 반박하고 있고 6권에서 10권은 내세에서의 행복을 위해 이교 신들을 숭배해야 한다는 주장을 반박하며 11권에서 14권은 하나님의 도승의 기원을 15권에서 18권은 하나님의 도승의 발전을 19권에서 22권은 하나님의 도승의 마지막을 다루고 있다. 이 책은 루터의 두 왕국 사상에 직접적인 영감을 제공했고 교회와 국가의 관계나 종말론에 있어서 교과서와 같은 역할을 해왔다. 6. 고백록 아우고스티누스의 대표적인 저술 고백록은 그가 감독이 된 뒤에 선 자서전적인 기록으로 그의 책들 가운데서 지금까지도 가장 사랑받는 책이다. 아우고스티누스는 이 책에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고백함으로써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을 모든 성도에게 이야기하고자 했다. 또한 고백록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주는 책이다. 콘스탄티누스에 의해 그리스도교가 공인된 이후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박해보다는 특권을 의미하게 되었다. 따라서 소위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이 넘쳐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철저한 참회와 결단이었다. 이런 필요에선 아우고스티누스는 고백록을 저술하게 된 것이다. 고백록은 아우고스티누스가 신앙이 없이 방탕했던 시기에 만의교에 빠졌다가 그리스도교 신앙을 갖기까지의 참회 생활을 중심으로 엮였다. 비록 자서전이라고는 하지만 신학체계가 매우 탁월한 작품으로 자신에 대한 기록 10권과 성서에 대한 해석 3권 등 총 13권으로 되어 있다. 아우고스티누스의 고백록은 회개의 삶을 고백한 작품이긴 하지만 단지 죄스러운 삶에 대한 고백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더 많이 나타나 있다. 또 이 책에서는 참회와 죄에 대한 개념이 이전 시대와는 다르게 이해되었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인격적 관계가 특별히 강조되어 있다. 또한 철학과 신비학까지 포함된 자서전으로서 풍부한 내면적 통찰력과 신앙적 감동은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한계를 깨닫도록 자극해왔다. 3. 의 아우고스티누스는 오직 하나님과 영혼의 관심을 가진 목자였다. 그는 391년 히포의 사제가 된 이후로 430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의 40년을 히포의 목회자로서 설교하였으며 교리문답과 교육에 관여하였고 수도원 생활을 하면서 수도원을 돌보았으며 많은 사람들을 신방하고 위로하였고 실천적이며 검역적인 글들을 통해 교인들을 양육했다. 우리는 아우고스티누스를 특별히 언총의 박사라고 부른다. 그가 남긴 유산 중 언총론이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유산이기 때문이다. 그는 오직 은혜를 주장한 종교개혁의 승부자이다. 아우고스티누스가 살던 시대도 오늘날처럼 분열과 혼란의 시기였다. 그 혼란의 중심에서 아우고스티누스는 하나님의 언총이라는 관점으로 자신이 만난 문제들을 극복하고자 한 사람이었다. 아우고스티누스는 하나님의 시기였다. 아우고스티누스는 하나님의 시기였다. 아우고스티누스는 하나님의 시기였다. 아우고스티누스는 하나님의 시기였다.